PCL은 체외 질병 진단에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국제과제를 통해서 개발한 원촌 기술인 SG캡이라는 3차원 스크리닝 기술을 이용하여 한 번에 여러 질병을 다중 면역 진단하는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 최초로 고위험군 바이러스 혈액 스크리닝 다중 면역 진단 제품의 상용화에 성공하였습니다. PCL은 환경부 상하수도 사업 및 정책 기반 사업을 통해 상하수도에 존재하는 미확인 오염물질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DNA 항체 미드를 이용한 병원성 미생물 농축 분리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채취한 물 시료에서 DNA 항체 미드를 이용하여 병원성 미생물 농축 분리 기술을 보건분야에까지 적용하여 미확인 오염물질뿐만 아니라 바이러스까지 자체 제작한 레피드 검출 기술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PCL은 더 나아가서 이러한 레피드 기술을 활용하여 사스코브트 코로나 바이러스를 검사할 수 있는 신속 진단 키트를 개발하고 또한 이러한 기술을 사람 인체뿐만 아니라 환경 박용에도 적용할 수 있는 COVID-19 토스탄 솔루션을 개발하여 해외 40여 개국에 수출하는 등 각 나라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여 해외 질병 진단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PCL은 개인 스스로 침을 뱉어 10분 만에 코로나19 항원을 검사할 수 있는 PCL 코디브19 안티젠 골드와 사람 몸속에 생선된 코로나19 항체를 체열을 이용하여 10분 내에 검사할 수 있는 PCL 코디브19 IGG-IGM 레피드 골드를 개발하여 해외 40여 개국 이상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수 솔루션은 병원용 대형 스크리닝 플랫폼으로 최고속 자동화 다중 면역 진단 시스템입니다. 세계 최초 다중 면역 고위험군 바이러스 HIV, HCV, HBV, HTLV를 수혈전 혈액선별 검사를 진단하는 시스템으로 최대 540명의 혈액 검체를 4시간 만에 검사 완료할 수 있으며 인상시험을 통해 민감도 100%, 특위도 99.5% 이상 및 분석적 성능을 통과한 제품에만 허가하는 리스트 A 4등급 제품입니다. PCL OK 시스템은 PCL의 다중 진단 원천 기술을 현장용 신속 검사에 적합하도록 적용시킨 POCT 플랫폼입니다. 검체 6개를 동시에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다중 진단할 수 있고 에이즈, 간염, 매독 같은 혈액 감염 검사나 독감이나 코비드19 같은 호흡기 감염 검사, 혈액 종양 표지자 검사 등에 적용이 가능해서 보건소 등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플랫폼이고 수출에도 용이합니다. 코비드19와 관련해서는 A형, B형 독감과 코비드19의 항원 다중 진단 그리고 코비드19의 두 가지 항원에 대한 항체 다중 진단에도 적용이 가능한 검사 시스템입니다. PCL은 다중명력 진단의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10대 체외 진단 회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이수 및 오키2 플랫폼 120개국의 수출 10%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고위험군 바이러스 스크리닝에서 만성질환, 환경질환으로의 확대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려고 합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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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